안녕하세요. 교장입니다. 오늘 해볼 컨텐츠는 여러분들이 써주신 댓글이 아닌 유튜브에서 먹방을 보다가 구매하게 된 바로 네, 바로 이 식용 색종입니다. 아마 많은 유튜버 분들께서 드시는 걸 봤을 텐데 저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맛은 4가지이고 빨간맛, 연두맛, 하늘맛, 보라맛 이렇게 총 4가지를 구매하게 되었습니다. 오늘은 먹었을 때 먹었을 때, 먹었을 때, 먹었을 때 먹었을 때, 이 맛은 나의 맛을 좋아해서, 이 맛을 먹는 것 같아요. 너무 맛있었어요! 이 맛은 정말 맛있었어요. 그리고 이 맛은 свой 맛을 가지고 있었어요! 이 맛은 정말 맛있었어요! 너무 맛있어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오징어 랩랩 감사합니다. 아삭아삭 오늘은 간단하게 식용색종이 먹는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씹을땐 바삭하고 입에 들어오자마자 눅눅한 그런 식감이었고 맛은 먹다보니깐 아무 맛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교창TV였습니다